Good morning 네 뭐야 뭐머리로 아 아 아 아 아 뭐야 설탕이 안 넣어서 그런 거야? 뭐야? 아 아 두 어 백 투 더 퓨 전 아 아 아 백 투 더 퓨 때리다 백 투 더 퓨 후 후 백 투 더 퓨 아 나 왜 쳐 그렇지 다 쳐 잠시만요 여기 스타일리스트 옷 좀 주세요 뭐 홍기 스타일리스트 옷 좀 주세요 여기 옷 스타일 입힐 거예요? 뭐야 방금 저녁서 이렇게 모이냐 얘네가 여기 야 네 안녕하십니까 이타카 가는 길 윤도현 하현우 이홍기입니다 예 오늘 또 새롭게 반가운 게스트 이홍기씨가 왔습니다 예 여기는 터키 터키의 파샤바 계곡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? 어 어떻게 되잖아 찍는 거 하나 지금 뭐야 영상이야? 우와 묻었다 야 와 와 와 아 진짜 만신창이 됐잖아 야 이거 너 올려놓게 내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미애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오우 오 마이 갓 오 가다 야 야 야 야 야 고마다 야 그만하고! 야 그만하고! 야 그만하고! 이형기야! 이형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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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동생이야! 이형기라고! 내가 친해약이! 이형기! 너무 부었는데? 이형기야! 기소, 사장님이, 사장님이, 사장님! 그형 저기! 학부모카 게임! 학부모카 게임! 이형기야! 학부모카 게임! 넷이 찜질방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진짜 방목북이 바로 어떤 가게들 있는 데 가서 바로 어떤 가게들 있는 데 가서 바다 가자 멋지다 바다 갔으면 라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진짜 미쳤어 뭐 있어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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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재밌다. 재밌다. 그쪽으로 가면 돼요? 네. 네, 혹시 주꾸미 잡으려면 얼마나 나가야 돼요? 30분 한방에, 한방으로 나갈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하고 와요? 갈까요?